2022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이 오늘 발표됐다. 올해 선정된 브랜드에 대한 시상식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진행한다. 동아일보는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활동 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의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기업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을 제정하였다. 브랜드가 범람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잠재적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평가는 브랜드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평가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은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침체된 소비 시장에 활력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올해는 모두 35개 브랜드가 선정되었다. 초등창고서 부문 미래엔의 하루 한장 상조 서비스 부문 보람 상조 서비스 금융 부문 신하는 행위신한 솔, 쌀, 은 9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외식 프랜차이즈 부문 담소 이야기의 담소소 사골슨 대육개장은 8년 연속 그리고 코막힘 치료제 부문에서 오트리빈이 7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흉터 개선제 부문 시카케어 지역특산물 부문 안동아느 생수 부문 몽베스트가 6년 연속 수상을 했으며 생활용품 부문 데뷔 마이어와 피자 프랜차이즈 부문 피자스쿨 24년 연속 수상했다. 건강기능식품 눈 건강 부문 뉴트리올라이프 맥주 부문 테라는 3년 연속 수상이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브랜드로는 두부만드는 사람들 그레이스 커리어 레바토 오겔 오드 오드 라비 오드 비비안 상상 특허법률 사무소 시크러틀랩 시크린랩 숙취사냥꾼 어뮤즈 웰킵스 등 11개 브랜드가 차지했다. 한편 생활용품 친환경 세제 부문 아르아르와 가전 자동 분유 제조기 부문 브라비는 두 번째 수상이며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신규 수상 브랜드로는 시즌 시즌 nkcl 바이오 그룹 군믹스 맥스 베어 크리크 골프클럽 샷백 에너지 엑스 바나듐 b23 황금알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마이소의 현회 환경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 인기 있는 두만산은 현재 전국 약 92호점 가맹점이 영업 중이다. 1공장 절곡 공장은 남양주의 조립 2공장은 본사 내에서 직접 기계 제작 및 공급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대표이사야 전 직원이 두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250개 매장 기계 설치 실적도 보유한 업력 있는 본사로 알려져 있다. 주거래 은행을 통해 최대 5천만원 대출 지원 시스템도 준비하였으며 대출이 힘든 경우는 렌탈 시스템 활용도 가능하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감행문의 본사 방문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a.com 또는 대표전화 070-7708-2001-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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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